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저 능력 되게 좋아요 아스매지카 모드를 활용한 랜덤 마법대전 두번째 경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첫번째 경기때 태경이 마법중에 매직쉴드가 너무 사기인것 같아서 칼도 너무 좋으니까 해당 능력에 걸리신 분들은 매직쉴드는 사용하지 마세요 알겠죠? 네 자 이제 대충 어떻게 하는건지 알았으니까 두번째판 바로 가죠 네 들어갈게요 요거 매직레벨 누르시구요 예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내가 걸린거 글래디에이터 그게 제일 좋아 맞아맞아 아 진짜? 나 글래디에이터처럼 만든거 있더라 가두는거 있어? 사기야 사기 응 메모장 다 읽어봤지 아 그래? 어 저 다 들어오세요 다 다음 누구야? 네 다 들어오세요 저 다했어요 엇 엇 이게 이게 오오오오 그러네 아 그러네 그러네 이게 이게 이런거야 이런거야 형 이거 뭐야 언니 먼저 뽑을래? 아 배고파 이건 다 뭐야 나 들어간다 신기한 이거 물풀어 신난다 찬이 뭔가 어색하지 않았어? 아, 나 이러는 거? 아, 나 제일 좋아한다 좋아하는 아, 나 이러는 게 좀 어색한데? 죄송합니다 칼 나왔나 칼? 모르겠네 아니야 매직쉴드 없으니까 맞으면 피는 날겠지? 이거 이렇게 어, 언니 들어갔어? 언니? 들어갔어 오, 형 그런 얘기야? 오케오케, 다 알았어요 책으로 봤어 야, 우리 열받았는데 태해부터 죽이고 갈까? 그래그래 칼 아니잖아 이제 어, 그러니까 자, 칼 누구야 이번에? 형이지? 블랙도브스 아니야 의자나 너 아니야 칼 든 사람부터 죽이자 맞는 거 같은데 아니야 칼부터 죽이자 아, 억울 리사이클러에서 먼저 죽겠네 이거 그냥 이거 공개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 봐봐 짠 어차피 뭐 좀 있으면 공개될 텐데 뭐 칼 좀 들어봐요 누군지 칼 누구죠? 칼 누구에요? 들어보세요 한번 패기있게 자, 다 됐죠? 다 됐죠? 네 그러면은 우리 어 20분부터 합시다 꿀 12분간 알겠죠?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잠깐잠깐잠깐잠깐 일단은 2번판은 잠뜰이랑 좀 해봐야겠어 아, 여보세요 뭐야 뭐야 네, 1번으로 전화드렸습니다 네,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,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네, 저 능력 되게 좋아요 뭐에요? 체인 라이트닝이라고 들어보셨나? 그거 제일 센 건데?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일 센 능력이 이 저같은 고급 깐또로 할수있는 유저암테 들어온다 장난 아니죠? 그걸래가 내가 아까 거의 올킬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!!! 그래서 이거 Your ChaKya 그거 한 번 쐬면 5... 6... 5...에2정도 달아 진짜? 쩌네 이 것 있고 게일은 뭐야, 날려버리는거 날려버리는고 게일이 점프쓰고 헤이스트쓰고 다니면 거의 못쫓아 점프쓰면 헤이스트 우와 이거 쩐다 됐다 재밌다 우와 이거 짱이다 그 능력 되게 좋아요 계속 도망갈 수 있겠는데 사기야 지속시간도 되게 기네 우와 쩐다 도망다니면서 라이트닝으로 한 명씩 끊어가면 되는거 아니야 그쵸 잠 뜰림 뭐에요 능력 설마 또 그거야? 아니지 이거 날려버리는거 오픈 더 스카이 우와 쩐다 알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일단 서로 서로 상황보고 우리가 서로 통화중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만나면 공격 안하는거 네네네 알지 알지? 네 오케이 나는 좀 태경이도 뭔지 파악을 해놔야겠다 아이고 우승자님 안녕하십니까 형 네 비콘다굴 비콘 퍼블 왜왜왜 칼이야? 어 비콘이 칼이야? 이거 없애버려야돼 그래그래그래 근데 그거 매직실도 없으면 그렇게 안 무서울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어허 사기야 사기 어 그래? 쓰읍 너 뭔데 어? 실내를 보여 봐 어? 나 축소화시키라 아하하하하하 아 텔레키네시스? 어 어 이거 비콘이 얘 이거를 작게 만든 다음에 담을 치면 된다고 아 그래? 어 카운터 쓰면 얘 또 마법 봉인당하니까 어 카운터는 봉인 안되는데 카운터를 쓴 대상한테 마법을 쓰잖아? 아니 실명과 멍인 디버프 아 실명이 그거나 아 앞이 안보이는데 어 앞이 안보이는거 아무튼 그거 걸리니까 얘 못한다 faced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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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빅콘이를 먼저 만나면 죽이자 어 그리고 라는 statements 우리가 서로 통화중이 아니라도 어 만나면 공격안하는걸로 형 뭐는데 너 나 근데 절대 죽을 일이 없어 지금 뭔데 뭔지 알면 깜짝 놀라 벙개야? 어 아니 아니 어우 맞아맞아 야 이거 진짜 사귄게 날라다녀 헤이스트랑 번개랑 같이 쓰면 점프랑 같이 쓰면 진짜 좋아 날라다녀 그거 응 속도도 빠르고 우와 날라다녀 헛 오호헛 오호 오호 요렇게 짠 공중에서 막 상당히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호 호호 우와 아오케오케 낙댐도 안받구요 그럼 이따 또 정보 어따가 통화해 어 알았어 여기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한번 해볼까 헛 이게 이게 쩌네 이거 진짜 아 여보세요 아이요 아이요 뭐하세요 저요? 응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능력이 뭐에요 어? 좋은거 뭔데 뭔데요 짱좋은거 뭐 뭔데 뭔데 하지만 내가 쓸 수 있을까 어?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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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이야? 나 나 진짜 좋은거 나 완전 뭐 그냥 내가 무상할 것 같은데 그거구나 그거 뭐 아까こう 그거 좋아 야... 어때? 짱 무섭지? 공격할거야? 아니? 가만두지 않아 네... 아까 너무 이빠도 별로인거 같애 한 3바정도까지 괜찮은데 3등정도로 죽고싶어요 저 빠놀이하지 말아주실래요? 네? 아 네... 죄송합니다 저기요 어? 빠놀이 하시고 그러세요 이상한분 있네 능력은 뭐에요 그래서 저요? 저... 이거 타겟을 딱 안맞춰도 맞네? 되게 신기하다 이거 진짜 좋다 타겟을 안맞아봤다니 오빠 하이 이거 한번 맞아볼래? 한번만 맞아봐 해봐요 야 아프지? 아 쩐다 이거 이건 뭐 질수가 없겠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만하면 안돼 자만하다 져 일단은 우리가 서로 공격은 하지말자 어때? 네 최대한 최대한? 최대한이라 그랬습니까? 지금? 그럼 공격할수도 있다는거 아닙니까? 아니지 아니지 우리 학교에서 만나요 이상한데? 어 알았어 수고해 뿌어는 뭐하지? 한번씩 다 걸어봐야죠 여러분 엇 엇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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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좋은 능력으로 어떻게 우승을 못하셨소? 어? 아니 그게 생각을 해봐 아까 전에 태경이랑 나 태경한테 진짜 많이 때렸어 아 그래? 근데 1밖에 안달지? 안죽더라고 애가 오케이 지금은 이제 매직실드 없으니까 어 아 이거 능력 짱일거 같은데 이거? 엄청 좋아 내가 죽고나서 깻무 상태로 애들 막 해바꿔 때려봤거든? 어 그냥 막 몹들도 막 그냥 순석으로 막 죽더라고 오 다 이렇게 쑥쑥쑥하고 애들이 막 죽더라고 그게 한 명만 태깃이 아니고 주변에 애들도 많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다 데미지가 들어가서 그치 그치 체인 라이트닝 어 되게 좋아 오케이 오케이 그 자리가 됐다 좋은거라고 막 그랬는데 근데 만화가 되게 그게 된데 아 만화 많이 들지 응 그래가지고 만화포션 먹고서는 그거 막 쓰면 진짜 중요한 순간 때 쓰면 되게 좋다고 하는데 한 명도 못죽이고 죽었어 오 오케이 일단 내가 이거니까 어 난 넌 안죽일게 아 진짜요? 저 안그래도 능력 쓰레기에요 뭔데 뭔데요? 잠뜨리 능력인가? 어 그 나무에 나무 너? 네 아이고 어떡해 이거 나무 아 농사 열심히 하려구요 아 그래 수고해 아 네 네 아이고 하필이면 저런게 걸렸디야 자 찬이는 뭐지 헛 헛 헛 헛 헛 헛 20분까지니까 정보좀 얻죠 그럼 뭐 뿌어는 능력이 별로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고 네 예예예 그 전판 퍼블 아니신가? 아닌데요 맞는거 같으신데 전화 잘못거셨거든요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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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판 퍼블 전판 퍼블 맞으시죠 아 이번에도 퍼브도 할거 같아서 숨어있으려구요 에이 또 뭐 숨어있나 숨어있으면 재미없지 어이구 어이구 헛 헛 헛 쓰거든요 쓰 네네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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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땅 파는거에요 아아 그거 되게 좋아 짱좋아 뭔소리야 그게 쓰라고 아까보니까 똥쓰레기던데 아니야 그거 짱좋아 우리 테스트할때 제일 좋다고 난리났었어 그 디그볼 디그볼 진짜 쎄 아 진짜? 어 그 디그볼 맞으면 되게 많이 달아 오 오 달아 오 달아 두칸 반 달아 오 오씩이나 난다고 어 그 디그볼 사 와 내가 너 아까 펍을 따라갈 때 디그볼로 맞췄잖아 어 그래 내가 그거였어 전판에 아 그래 그럼 돌아다니면서 죽여야겠네 그래 그거 좋다니까 형은 뭔데 아 나 쓰능력이야 쓰야 나 그거 잠뜨리 전에 잠뜨리꺼 전판 아아 나 어 그거 뿌어눈사라 들었는데 어? 아니 난데? 뭐야 둘쯤은 거짓말 치고있어 아 나 하라고 난데 난데? 나 지금 묘목 기르고 있는데 어? 뭔소리야 뿌어 나한테 그거라 그랬는데 뭐라고 그거 뭐지? 그 물 물능력이라 그랬는데 나한테 뿌어가 아 진짜? 어 어 형 거짓말이지 아니 진짜야 진짜야 나 지금 묘목 심고있어 딴 애들한테 물어봐 아 진짜? 어 어 이상하다 무슨소리 하는거야 어허허헣 아 비코니가 물릉력이라 그랬다고? 어 아닌데 아 잠깐만 전화왔다 어? 어 그래 어 이렇어 비코니가 물릉력인걸 알았네요 그렇구먼 비코니가 물릉력이었어 별거 없구먼 아 나를 잡을사람이 없네 이거 우승이네 우승각이네 우승각이야 이거 짠짠 한 3분 있다가 본격적으로 싸움 시작되면 뭐 한명 한명 잘라먹죠 여러분 뭐 어려운거 있나요? 이거 그냥 그냥 체인 라이트닝 빵빵 꽉아주면 죽는거지 뭐 어? 엇 테이스트 와따 여기 쩌네 진짜 최고네 스읍 여기 위에서 어 애들이 뭐하나 이렇게 좀 지켜보죠 엇 엇 엇 좋아요 어 있죠 어허 다 올라왔죠 요기 있으면은 뭐 애들 지나다니지 않을까요? 지금 이게 옵티파인 모드가 어 아스매지카랑 충돌이 나서 옵티파인은 적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줌이 안돼요 헤이스트랑 점프는 뭐 만화 소모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거의 뭐 그냥 풀로 계속 걸고 있으면 되요 오케이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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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핫플레이스인데 요기 요쪽으로 좀 어 요기 저기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한분 계시네 요기 여기 잘 보이세요 요기? 요기 요기 밑에 엇 이십분이요 헤헿 요요요요요요 누구 이거 누구지 이거 누구지? 저는 낙땜을 안받으니까 한번 가볼까요? 어 어이 공중에서 이제 일단 여기 떨어져주면 깜짝 놀라겠지? 어허 어 짠짠짠 아이고 안녕하신가 아이고 안녕하신가 깜짝 놀라셨나 이거? 안녕 아헤헤 안녕 오오 칼이다 칼이다 비콘이 칼이다 비콘 칼이요 하하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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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스트 점프 아니 아까 아니 아까 알았는데 어?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어? 잠뜰님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한거임? 어? 잠뜰님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한거 같은데 저분? 어 기분이 확 나빠졌네? 스읍 이거 기분이 좀 별로네요 잠뜰님 정보 오오 준건데 나름 어어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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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우 열받네 하핰핰 퀸톨림이 자꾸 저한테 싫어함 하핰핰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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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어어얼? 열받네 오 이거 뭐야 오 한칸블로 그냥 넘어가네 오오 아아 이거 아 요런 능력있구나 오 요기에 있나? 아 아 한칸 바로오르기 이게 아 제 레깅스에 인첸트가 되어있죠 한칸 바로오르기인거 같아요 오오 아 되게 좋네 오오 낙댐을 낙댐 떨어질때는 요요요요요 점프 마법을 딱 쓰면은 낙댐을 안받아요 요렇게 어허 이제 신난다 우와 헤이스트도 써주고 일단 위쪽으로 아 이게 재밌네 재밌네 한칸 이렇게 바로 바로바로 이렇게 건너다니고 요렇게 요렇게 헛헛헛 자 이십분이죠 거거 이십분이예요 이십분이예요 자 죽이러 다니죠 자 누구부터 죽일까 자 하죠 어허 네 능력이 좋으니까 그냥그냥 어 강력하게 눈치 볼거 없이 다 죽이죠 그냥 쓸어버리러 갑니다 헤이스트랑 헤이스트 헤이스트 짠 짠 점프버프는 항상 떨어지지 않게 걸어주고요 근데 그냥 가는게 더 빠른가 요거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것 때문에 좀 느린것 같기도 하고 어디에 계실려나 시계타 보통 이거 한 시청이나 아니면 이런 구석진데 다들 이렇게 몰려있던데 건물같은데 숨어있나 엇 시청으로 가보죠 엇 네 헤이스트 점프는 꾸준히 꾸준히 써주고요 체인 라이트닝 1순위 공격마법 어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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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있다 여기서 다들 뭐하시나 다들 뭐하시나 이거 어이구 어이구 뭐야 왜 안맞아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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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분이 팀이네 이거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세명이 팀이야 이거 어허허허 어이구 어이구 파이어발린다 어허어 어이구 일단 마나좀 채워야겠다 피로도가 너무 많이 쌓여서 왜 한대도 못맞췄지 자 자 오오 이렇게 셋이 편이다 이거지 일단은 한팀 알았어요 여기서 피로도 좀 채우고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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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마오 계속 쏘세요 마오 계속 쏘세요 어 어허허허 아 안녕하세요 어이구 왜 쫓아오는거야 왜 쫓아오는거야 왜 왜 나뜰고 왜 쫓아오는거야 이 각 셋이 뭐하는거야 여기서 어? 한 번 맞춰볼까 한 번 맞춰보고 싶은데 근데 이거 왜 안나가 이거 오 맞췄다 맞췄다 우오오 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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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호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아좋좋아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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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허.. 도망간다 으허허허허허허허흐 마나가 없으실텐데? 이제.. 아이고 마나 낭비하시네 어잣자 어잣자 그래오오오오오 어잣자 어어우오오오오 어유 어잣자 오우홀오오오오 페이스트 어? Aquaman은 없다 X2 어. 내가 살려줨- 오.애들 다 먹었다 타먹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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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화관리 잘해야되요 지금 헤이스트랑 안걸렸죠? 헤이스트 점프는 항상 걸어주고 나머지 만화로 뭐야 아 점프 못썼다 점프 아 점프가 은근히 만화가 좀 드네 여기 블랙도브스 블랙도브스 오오오오 찬이 고고 찬이 고고 찬이 고고 잠깐만 아 얘네 도망갔어 도망갔어 고 가자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찬이한테는 찬아 고고고 애들한테는 찬이 공격하자 오오오오케오케 아 일단 만화가 없어 만화가 없어 만화 좀 채우고 지가 이 만화로 못죽여 만화를 채우고 죽여요 헤이스트 걸어주고 점프 걸어주고 헛 헛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 못올라가시네 잘 아하 헛 갑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하하 야 어디갔어 어디갔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도망간다 아하하하 토파불 토파불 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 죽여 이거 퀸터리다 퀸터리다 이거 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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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 찬이 블랙도브스 안녕하세요 아 이거 죽여야 돼 만화가 없다 아 만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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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아 아 다 죽였는데 아니 만화 물력 지금 쓰면 안되는데 아 아 아깝다 이연 퍽을 할 수 있었는데 아 아 아 만화 만화 아 쓰 아 만화 관리를 좀 해야겠네 좀 채우고 때릴걸 좀 성급했어요 아 재밌는데 재밌는데 이거 이야 이거 짱센데 좋아좋아 안녕 아 에 젠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